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, 원자력발전소 지역주민 등과 함께 2019 국가위기 대응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연습은 지진과 정보통신 마비, 원전 방사능 노출 등 6개 재난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시행됩니다. 특히 경북 울진 한울원전에서는 지진으로 원전 건물이 파손된 상황을 가정한 원전 주변 주민들에 대한 보호조치 등 현장훈련이 진행됩니다.